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 오늘도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그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숨습니다 비추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스스로 험한 길로 나아가 결국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로 다니며 그 빛을 마음에 받아 모든 삶 속에서 찬란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줄은 알면서 생명의 귀중함은 있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할 줄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각 나라들은 아직도 협력은커녕 이 아랑곳하지 않고 욕심대로 각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운명 공동체임을 깊이 생각하며 이제라도 협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악화되는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악한 욕심과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들을 속히 막아 주옵소서 평화가 깨어지고 일상이 무너진 땅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교만한 길의 끝을 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생각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 미움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구호와 재건의 길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열심히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나라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과 국민들을 잘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사 일꾼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겨울을 잘 이겨내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들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며 구원의 역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험한 타지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 나라 위하여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사 그 나라 가운데에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학기 가운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친구 되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된 만남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평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밝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그 꿈 이루어 나가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단의 미혹된 가족으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있을 세례입교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복된 세례와 입교의 자리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육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장암 3기로 고생하고 있는 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두 번이나 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비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장 내시경과 CT 촬영을 통해 전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 하옵소서 91세 되시는 어머니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암과 잘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다시 부르면서 11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까닭으로 1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줬는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 육체의 정욕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극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방자들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 악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비방을 그치게 하는 선행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만드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그 선행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선행이 되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13절에서는 모든 선행이 모든 제도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도에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곧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선행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과 또 13절에서는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보장을 받기 어려운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특별한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불렸습니까? 태카신족 속 왕 같은 제사장 거륭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이렇게 불러놓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듣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껏 뛰어주었다가 저 밑바닥까지 낮추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여전히 앞에서 했던 그 특별한 친구들 호칭들에 대한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물론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 보자면 이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거룩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불렀던 그 특별한 호칭들 그 표현들이 아직 완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그때의 그 영광의 빛에 이르게 되어서야 완성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어둠에서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장차 그 빛에 이르기까지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아직 끝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딜 가나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항상 떠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다 항상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마치 철로 역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철로 역장에서 멸망의 도성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그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비방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그 흠을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비방자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방자들의 눈을 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흠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철저히 제어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비방자들이 우리가 잘못 보았노라고 그 선행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만큼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 나그네는 그를 향한 그 차가운 눈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만큼 선을 행하여라 라고 큰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부른바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는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또 착해하고 얼마나 또 선해하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맥락에서 13절부터의 말씀을 읽는다면 순종하는 일이 곧 선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 권세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고 예수님의 그 처형을 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개혁개정판 성경에서 순종하되 라고 번역한 단어는 어느 정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한 명령 꼭 지켜 행하여야 하는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약간 선택의 여지가 있는 순종에 대한 뜻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도 의미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주석서에는 그래서 이 순종하대를 공경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17절에 나오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되어 있는 그 공경과도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도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수식하는 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제도를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황제나 총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황제나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곧 공경은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비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 선행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선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고난을 받고 참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질서에 대한 존중과 공경은 다름 아닌 주를 위하여입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세운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는 믿음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총독을 보냈다 하지만 그 황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도나 왕이나 총독이나 모두는 그 세워진 목적대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총독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상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총독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권위 앞에 그러한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전제로 깔려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거류민이고 나그네이십니까? 우리도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입을 막는 것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선을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겠습니까? 그보다는 더욱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는 그 비방하던 입술을 바꾸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선거를 또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총독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였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총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마땅한 일에 대한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맡은 사명과 책임 열심히 감당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